안녕하십니까 신조의 쿨톡 시작합니다. 어제 저녁 7시에 JTBC 뉴스 굉장히 중요한 보도를 했습니다. 대장동 게이트 관련해서요. 핵심 내용은 뭐냐 하면요. 유동규가 천화동인 1호 실수주가 아니냐 하는 의혹이 오래전부터 불거져 왔는데 유동규는 거기에 대해서 잡아떼지요. 나는 천화동인의 실수주가 아니다. 이렇게 잡아떼 왔는데 그게 아니고 유동규 본인 입으로 천화동인 1호의 실수주는 나다. 그 천화동인 1호는 내 거야. 이런 말을 수차례에 걸쳐서 했다라고 하는 결정적인 증거물이 나왔다라고 한 겁니다. 그 증거물은 정민용 변호사가 제출한 20장짜리 진술서, 자술서입니다. 그런데 정민용 변호사는 누구냐 하면요.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유동규와 원팀이 돼가지고 이 대장동 설계부터 시작해서 중요한 의사결정 과정을 또 전략을 짠 사람입니다. 유동규하고는 호용호재하는 사이로 굉장히 친밀한 사람이고요. 그러니까 성남도계공의 유동규의 신복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변호사인데 그런데 원래 정민용 변호사가 성남도시개발공사에 들어가게 되는 그 과정은요. 천화동인 4호의 실수주 남욱 변호사. 이 사람 지금 미국에 도피 중이죠. 그런데 남욱 변호사의 서강대학교 후배로 남욱 변호사의 추천으로 성남도시개발공사에 들어가서 유동규를 보좌하면서 대장동 실무를 주도를 했던 처음에는 대장동 그쪽에 전략팀장을 하다가 나중에는 전략실장으로 승진까지 된 그런 인물인데 어제 정민용 변호사가 검찰에서 수사를 받고 오늘 일요일 새벽까지 수사받고 귀가를 했는데 검찰에 20장짜리 자술서를 제출했는데 그 자술서 안에 유동규가 천화동인 1호는 내꺼야 수차례 반복하는 그런 대목이 나온다고 어제 JTBC가 보도를 했습니다. 굉장히 대장동 게이터와 관련해서 중대한 증거가치가 있는 그런 거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정영학 회계사의 녹취록 못지않게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자료가 되지 않을까 보여지는데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작년 8월에는 유동규가 경기관광공사 사장이던 시절인데 그때 유동규가 정민용 변호사에게 비료 사업을 함께 하자 이런 제안을 했다는 거예요. 자신이 경기관광공사 사장이니까 골프장에 들어갈 비료를 공급하는 그런 루트는 어렵지 않게 개척할 수가 있으니까 이게 상당히 사업성이 있다 해서 비료 사업을 같이 하자. 작년 8월에 유동규가 정민용 변호사 때 그런 제안을 했고요. 그래서 정민용 변호사가 자신의 선배인 남욱으로부터 20억 원을 투자 받아서 유원 올가닉 작년 말에 유원 오가닉이라고 하는 그런 회사를 만들었다가 금년 초에 이게 유원 홀딩스라고 회사 이름이 바뀝니다만 그 유원은 유동규의 유와 유동규가 넘버원이었다 해서 유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유원 홀딩스가 천화동인 1호의 수익금을 전달받기 위해서 유동규가 전달받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통로가 아니냐 하는 이런 또 의혹 제기가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건 작년 8월 상황이고요. 그런데 작년 10월에 유동규가 또 정민용 변호사한테 어떤 요구를 하냐 하면요. 자신이 이혼을 해야 되는데 전처에게 그래서 5억 원을 보내줘야 된다. 그런데 자신이 공직자이고 재산신고를 해야 되니까 경기관광공사 사장이니까 전체에게 보내줄 5억 원을 네가 어디서 구워서 송금해 줄 수 있겠느냐 그런 부탁을 한 가지 했고요. 두 번째로는 제혼할 여성과 살집을 마련해야 되는데 한 6억 8천만 원 정도가 소요될 예정인데 그것도 송금을 해달라. 그러니까 전체에게 5억 원, 제혼할 여성에게 또 6억 8천만 원, 합계 11억 8천만 원을 어떻게 조달해서 당사자들에게 송금을 해달라고 하는 부탁을 받았는데 바로 화천동인 1호의 실수해 주는 유동규 자신이다 하는 얘기가 바로 여기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그게 사실 내 거다. 그거 김만배에게 차명으로 맡겨놓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 자술서에는 구체적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유동규가 정민용에게 너 김만배 알지? 김만배가 천화동인 1호 주인인 것도 알지? 그런데 그 천화동인 1호가 내 거야. 내가 차명으로 맡겨놓은 거야. 이렇게 자술서에 써 있다라고 합니다. 보통은 자신이 차명으로 뭔가를 보유하고 있는 것은 약점에 해당되기 때문에 타인에게 누설할 필요가 없는데 그렇다면 유동규가 정민용에게 이걸 누설한 이유는 뭐냐? 11억 8천만 원을 정민용한테 해결해 달라고 했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700억 원이나 받을 돈이 있으니까 11억 8천만 원은 돈도 아니야. 걱정하지 말고 네가 그 11억 8천만 원을 해결해 주면 내가 얼마든지 다 내 거 줄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그 내 이혼한 전처와 재혼할 여성에게 보낼 그거를 조달을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죠. 이게 정민용 변호사의 자술서에 들어있는 핵심적인 내용이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정영학 회계사의 녹취록과도 정확하게 일치가 됩니다. 정영학 회계사의 녹취록에도 유동규가 개발 수익의 25%를 받기로 했고요. 작년 10월에 김만배를 만나서 700억 원을 요구를 했고 김만배가 그거를 지급하기로 합의를 했다 하는 게 정영학 회계사 녹취록에 나와 있는데 그 녹취록과 정민용 변호사의 자술서와 정확히 일치를 한다 하는 겁니다. 얼마 전에요. 유동규가 김만배로부터 뇌물을 받았다. 그래서 뇌물 8억 원 그게 구속영장 발부 사유 중에 하나였는데 유동규는 그게 아니고 김만배로부터 11억 8천만 원 빌렸다. 이런 식으로 차용증까지 썼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그 11억 8천만 원이라는 액수가 바로 전처에게 줄 5억 원과 재혼할 여성과 살찐 마련을 위한 6억 8천만 원이었다. 그런데 이게 김만배에게 꾼 게 아니고요. 이 정민용 변호사에게 부탁을 한 거였습니다. 하여간 여기서 중요한 것은 유동규 본인 입으로 수차례에 걸쳐서 천화동인 1호 실소유주는 나다. 그거 내 거다. 김만배에게 차명으로 맡겨 놓은 것이다. 하는 이런 게 등장을 했습니다. 이 유동규와 정민용은 호용호재하면서 나중에 유언홀딩스를 같이 만들면서 그 수익금을 유언홀딩스를 통해서 받으려고 했던 그런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정민용 변호사 가요. 자신도 공범으로 몰릴 수가 있기 때문에 자신의 뭔가를 좀 줄이기 위해서 범죄 혐의를 좀 줄이기 위해서 자신이 아는 것들을 솔직하게 고백하는 것 아니냐. 이런 게 주의수의 딜레마인데요. 정영학 회계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정영학 회계사도 천화동인 5호의 실소유주 아닙니까? 600매덕의 배당금을 받았는데 그런데 자신의 혐의를 줄이기 위해서 녹취를 했던 것과 똑같은 이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렇다면 유동규는 그게 1호가 내 거다라고 얘기했는데 어제 동아일보가 보도하고 있는 거에 따르면 김만배가요 이런 얘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정영학 녹취록에 이렇게 나오는데 김만배가 천화동인 1호 배당금 배당금이 1208억원입니다. 1억 300만원 정도를 넣어서 1208억원 그러니까 1000배가 넘는 배당금을 받았는데 그 천화동인 1호 배당금의 절반은 그분 것이다. 그분 것이다. 이게 정영학 회계사 녹취록에 나온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김만배가 얘기한 그분은 누구인가 유동규는 정민용 변호사에게 천화동인 1호는 내 거애라고 얘기했는데 김만배는 천화동인 1호 배당금 1,208억원 중에 절반 한 600억원 정도는 그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김만배가 얘기한 그분은 누구겠는가. 그런데 주민등록 나이를 보니까요. 유동규는 1969년생이고 김만배는 1965년생입니다. 이 대장동 사업에 있어서 성남도계공이 사업과정을 다 설계를 하고 실무를 주도했기 때문에 갑이 유동규고 을이 김만배인 것은 사실이나 을이 또 갑에게 그럼 얼마나 꼬았겠습니까. 그런데 나이도 4살이나 유동규가 김만배보다 어립니다. 그런데 김만배가 과연 그분이라고 얘기했겠는가. 이제 그분이라는 얘기를 누구에게 하는가 하면요. 천화동인 4호 소유주인 남욱 변호사와 5호 소유주인 정영학 회계사 앞에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천화동인 1호 배당금의 절반은 그분 것이다. 그런데 이 누구예요? 유동규는 정영학 회계사 뺨도 때린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유동규에 대해서 감정이 좋지 않을 사람들 앞에서 김만배가 배당금의 절반은 그분 것이다. 그런데 나이도 4살이나 어려워요. 그럼 그분이 유동규일까요? 아니죠. 그래서 어제 동아일보도 유동규 윗선일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이렇게 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김만배가 얘기한 그분은 누굴 것인가? 그러니까 유동규를 통해서 유원홀딩스를 통해서 한 700억 원 정도가 유동규에게 전달이 되면 유동규는 그냥 정거장일 뿐이고 최종 종착지는 따로 있는 것이 아니냐? 그렇다면 김만배가 얘기한 그분은 유동규라는 정거장을 거쳐서 가야 될 마지막 행선지가 아니겠느냐? 하는 건데요. 그래서 김만배가 그분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이 대장동 게이트에 등장하는 인물 중에서는 딱 두 사람 말고는 없다 하는 건데요.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이재명은 참고로 1964년생입니다. 그러니까 김만배보다도 한 살 나이가 많고요. 또 성남시장이라고 하는 직위가 있었기 때문에 김만배의 입장에서 그분이라고 했을 때 이재명을 그분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전혀 어색하지가 않고요. 또 다른 하나는 뭐냐? 이 천화동인 1호의 명목상의 소유주가 이한성이라는 사람인데 이 이한성은 이화영이라고 17대 국회의원인데 이화영 씨가 국회의원을 할 때 거기 보좌관이었는데 성균관대 후배예요. 성균관대 후배라는 연 때문에 이화영 국회의원 시절에 보좌관을 했는데 이 이한성이 천화동인 1호의 명목상 대표입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이화영일 수도 있지 않겠는가. 이화영은요. 1963년생입니다. 그리고 김만배의 성균관대 2년인가 3년 선배예요. 성대 선배고요. 그리고 이재명이 경기지사할 때 평화부지사랍니다. 부지사라는데 바로 이화영이 어떤 역할을 했는가. 이해찬을 이재명과 연결시키는 역할을 이화영이 합니다. 그래서 김만배가 그분이라고 했을 때는 이재명 아니면 이화영일 텐데 이화영은요. 평화부지사를 그만두고 나서 또 경기도가 출자한 일산의 킨텍스 있지 않습니까? 킨텍스 사장까지 지낸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의 아주 측근인데 그런데 김만배가 얘기한 그분이 이재명이든 이화영이든 저는 둘 중에 하나라고 보는데요. 그런데 이화영이라 할지라도 그러면 이재명은 책임을 피해 나갈 수 있을까? 아니. 이화영이 대권주자도 아니고 이재명의 측근인데 그럼 이화영에게 돈이 가면 또 그게 결국은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최종 종착지는 이재명이 될 수밖에 없다. 김만배가 얘기한 그분이 설령 이화영이라 할지라도 최종 종착지는 이재명이 될 수밖에 없겠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일요일이죠. 오후에 검찰이 또 유동규를 구치소에서 재소환해서 조사를 하고 있는데 어제 정민용 변호사가 20장 자수서 내면서 유동규가 천화동인 1호는 내꺼야 라고 한 거 그런데 이제 유동규의 그간의 진술과는 서로 배치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그 집중적으로 따져묻지 않을까 엇갈린 진술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따져묻지 않을까 보여지고요. 그리고 내일은 검찰이 누굴 소환하죠? 김만배를 소환하는 거죠. 그럼 김만배를 소환한다면 정영학 녹취록에 나오는 천화동인 1호 배당금의 절반은 그분꺼 그분이 누구냐? 이렇게 따져 물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래서 내일 김만배 조사까지 끝나면요. 진짜 천화동인 1호의 실소유주가 누구인지 그 윤과학이 어느 정도 드러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